올해 주시는 온단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54장 2절 말씀 너의 장막 털을 넓히며 너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너 장막 털을 넓히라. 아멘 2024년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취될 말씀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온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너 장막 털을 넓히라. 2022년도에는 본당 헌당의 원년이었습니다. 본당 헌당하자 코로나인데 남들은 교회가 지금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사례비를 주니 안 주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헌당하자 2020년 헌당 원년 그래 헌당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헌당한 교회는 지구촌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 2023년 237 성교 원년 원년이란 말은 스타팅 포인트라는 그 뜻이죠. 출발점이야. 출발점. 출발. 출발의 개념이죠.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성교 플랫폼을 구축하셨고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본격적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은약적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2023년 우리는 3.21조 3운동 스타트만 운동 4천만 대 운동 이사들 치유 운동 이걸 펼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산역사를 체험했어요. 2024년은 이런 영적 흐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이 은약의 말씀. 이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주어진 회복과 번성의 메시지였어요.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향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서인받을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라. 지금 포로로 있는데 이 포로로 있는데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메시지가 주의 종 이사회를 통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석회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라. 그릇을 갖춰야 될 그릇. 믿음의 그릇. 아무리 많이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만큼 아멘 그릇을 키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입을 넓혈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대로 돼요.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뜻이 됩니다. 검토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사실적인 구체적인 규모를 좀 갖춰봐라. 규모를 갖추라. 그것이 바로 너 장막 틀을 넓혀라. 특별히 보면 일제에 보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의 조간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4년 전체 방향 메시지가 제 1, 2, 3 R2C의 응답이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24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준, 이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나를, 나를 넘어서 내 수준, 능력 넘어서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사게 된다. 25 영혼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수사밖에 없어요. 25 영혼의 작품 나를 넘어서 내가 상상 따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의 사역 현장에서 나의 직업 현장에서 나의 산업 현장에서 나의 학업 현장에서 영혼한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맛보아라. 여러분이 장막터를 넓히게 되면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장막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거주지를 의미하죠. 에레미야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장막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터를 넓히려는 것은요.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번성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오기도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장막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줄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2, 3, 7 나라 5천 용족 보금화의 은약적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금정거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성교적 메시지를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의 벽성의 장막터로 삼는 원대한 빚을 가지고 은약적 도전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3의 1조 3운동을 적용해 보면 교회 장막터를 넓혀라 교회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서다듬한 운동이에요. 서다듬한 운동은 교회 장막터를 넓혀라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4천망대 운동입니다. 지역 장막터를 넓혀라 4천망대 운동 펼쳐나가라 2, 3, 7 현장에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2, 3, 7 치유 운동입니다. 2, 3, 7 나라를 치유해라 2024년 영국의 전승도는 너 장막터를 넓히라 이 은약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역 장막터 여러분 생업과 학업의 장막터 넓혀가면서 2, 3, 7 성교회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열방을 얻는 2, 3, 7 망대입니다. 1절을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저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과편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이불도다. 십자가 고난에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사역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과 열방을 향한 성교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추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신을 못하고 추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평폐해 있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추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주였어요. 쉽게 설명하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 미래가 아이가 없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노래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냥 흥얼거려라 아니에요. 원뜻이 너무나 기뻐서 큰소리 지르며 노래하라. 바빌론 포로생활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과 번성 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포로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회복과 번성이 될 것이라고 여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해서 새롭게 구원의 반일에 오를 모든 이방인들도 품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미래 대립을 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약하셨다는 그 은약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은약이 너희들 통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 장막 털을 넓히며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히 번성할 것에 대하여 거주할 공간을 확장하라. 쉽게 설명하면 교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물 개념의 확장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시간표를 보면 3.21조 3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체험을 해봐라. 응답을 처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3.21조가 중요합니다. 3.21조 이 언약의 원팀 이 통해서 꼭 3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꼭 3명이 아니고 그야말로 원팀 원팀 원팀이 중요합니다. 나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한 팀을 이루어라 한 팀 전두 한 팀 생명 구원을 한 팀 구원의 방주 한 팀 이거 만들어라 한 팀 지금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주일 예배 작년 출석 1만 명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전교인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 지난주에 온 통계를 보니까 7998명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성도로 볼 때는 1만 성도가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이 올해 내년에 하나님이 채워있을 줄 확신합니다.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것 그리고 4천망대 운동을 통해서 지역 복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3천개 돌파하는 미션 이 망대 3천개 2024년 만들어 가자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이지요. 그리고 3월에 진행되는 박시단 전두 캠프를 통해 2, 3, 7 성교 망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성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이다. 이렇게 사역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올해 대교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장론들과 중직자들이 교구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3, 1조 원팀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부교육자와 장례들 간에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단위 목사는 건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마만한 부교육자 부목사들 부교육자 장례들 기싸움만 기싸움만 서로 주도권 서로 생색내려고 서로 기싸움 한국교회 다 그래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불성 사나운 싸움까지 할 정도예요. 과거 통합척의 대표 교회인 영락교회 단임했던 박조준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제 목사님 부임으로 들어간 박조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영락교를 섬기는데 얼마나 장례들 때문에 힘든지 목회를 하는데 장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통합척은 특별히 장례들 쎕니다. 장례들 그래서 장례들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목회를 못해요.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갈보리교회라고 갈보리교회 엄청 큰 교회가 됐지요. 갈보리교회 개척하면서 장례들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장례들 한 명도 안 세웠다니까 질려버려 질려버려 장례들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데 장례들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이 박조준 목사님 너무 힘들어 가지고 큰 상처를 받아 가지고 수용료도 그래요. 제가 장례를 수용료도 목사님 안 세워요. 왜 안 세웠냐 장례들 하나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개척한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죽이뻘이지 그냥 내가 이럴 때 장례들이 20명이 안 됐어요. 20명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올라와서 개척한 올라오라니까 꼴통이 안 왔어요. 내가 친한 장례데 이게 막 꼴통을 치겨가지고 뭐 그냥 건축위원장 맡다가 하면서 지가 불법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는 막 목사님이 자기 왕따 시킨다고 자기 그냥 무시한다고 그냥 고발해가지고 불법으로 했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장례들 목사님 그 점잖은 분이 경찰에 불려갔던지 장례를 그때부터 안 세워. 장례들이 지금 몇 명 되는데도 장례를 몇 십 명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칠칠이 사십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르지요. 교육자들의 사익을 활성화시키고 영적으로 돕는 배필 역할을 장례들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의 서기 장례들 우리 장례위원장 장례들이 힘을 합쳐서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성령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게 성령 이 장례들의 인격이에요. 영적 혐의가 잘 맞아가지고 교회가 펼쳐나가는 3.1조사업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제는 막 권력전도까지 장례들이 끄집어내가지고 권력전도 하자. 신청자들과 교육자들 권력전도팀 어떤 면에 보면 각 지역을 흩어져 있는 은약가진 자들을 원팀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세요. 아니 저같이 못된 담임 목사가 봐도 멋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셔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 현장에 영적 상황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외로움 외로움을 긴급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받쳐 결력이 1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4명 중 1명은 매우 외롭다. 그냥 외롭다. 아니요. 매우 외롭다. 이 답이 나왔어요.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10억 명이 매우 외롭다. 지금 70억 인구가 사는데 10억 명이 매우 외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고립 고리를 끊어 외로움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위험에서 끊어내자. 이 운동이에요. 복음 모르는 단체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필요가 뭔가를 알고 해결해보자고 위헌회를 구성하는데 본가 우리가 나 하나 잘 되려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인정 받고 나만 축구 받고 나만 승인받는 게 행복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외로운 구원은 외로운 그리다 치더라도 영적으로 더 위험해요. 영적 위험을 봐야 돼요. 외로워서 다 자살한 것입니다. 하루에 자살이 우리나라에 해도 50명이요. 하루에 자살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성규 씨가 자살하니까 안타깝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40, 50명이 죽어간다. 매일 복음을 알았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자살하겠어요? 자살은 바로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영적 위험에 빠진 사람들 우리는 모든 문제 본질인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영적 연결 위원회가 바로 대교구 위원회와 권력 전도 팀이다. 예수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유일성의 이 복음을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기 있다. 키를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 각 위원회가 콜라보를 잘 이루어가지고 사역의 이 장막 틀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넓혀가 검톨 시대 세 가지 뜰 시대를 활성화시키면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거룩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거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의 심장이지요. 그래서 영계가 명시공이 열방을 얻는 2, 3, 7 망대로 쉬어가는 시대적 대표주 기념비적으로 수임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넓히할 나의 장막 테입니다. 다시 또 있습니다. 너 장막 털을 넓히며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 할 지어다. 이사야 선자는 장막 털을 넓히라는 선포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죠.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 하라.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은요 2, 3, 7 선교를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받은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 하라는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서른 인구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린 집중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나의 장막터를 엮이는 것입니다. 나의 장막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2, 3, 7 나라 오천족 복음화를 감당할 정도의 2, 3, 7 경제 빛의 빛의 미래의 미래의 미래를 살리시는 렘덕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조사사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장막터 여러분의 사업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는 삼오직의 정확한 언약이 오직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심부름 꿈 밖에 안 돼요. 심부름 하다 끝나요. 오직 아세요? 오직 언니 오직 그냥 그러시오 아니라니까 오직 오직을 발견을 하게 되면 리더 주도자가 되게 되어있어요. 제가 오직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되어죠. 되어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어죠. 그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를 은혜로 되어져야지 안 어렵지 쉽게 쉽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해 영적 방향을 맞춘 인생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심 저심 지성구 하는 이 인생으로 인생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 답 내고 결론 내고 도전해라. 현대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켈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도 성교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인도 성교의 언약 붙잡아요. 이 말씀 가지고 내 장막 를 넓혀라.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맹영하시니 우리는 휘장과 주를 넓힙시다. 당시에 성교는 영국에서 초대 교회 시대에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부했습니다. 성교의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영국 교회가 아예 아직 하도 안했습니다. 그런 영국 교회 상황에 대항하면서 외쳤어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회가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무모한 짓을 한다고 절대 없는 짓 한다고 평가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리함 켈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성교 모토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리함 켈리의 성교의 이 모토였어요. 여기 오랜 집중했습니다. 남 비웃든지 말든지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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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삼필나라 오천종족이 포금화가 내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이삼필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지혜로부터 임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이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맛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사사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웃지 않아서 하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되어있지만 지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에디슨이 정기를 발명한 것은 자기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 오만번에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정기를 만들게 하여 주옵사 기도 인류를 위해서 은신한 모든 인물들은 모든 부서에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지혜로 하신 분들이라고 주구독 기도하네요. 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777 은약을 붙잡고 24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해야 보좌가 움직여요. 그래 보좌 축구 누려요. 기도해야 시공한 초월에 응답받아요. 아멘 기도해야 이삼질의 빛이 돼요. 영적 영적 DNA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고려인적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삼위 함께하시는 보좌의 축구를 체험하게 되면 걸림돌이 없어요. 뭐가 걸림돌 되겠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걸림돌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미리 다 가는 길을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길을 다 정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현장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할보다 너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할보다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뭐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살아가.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인간적 관점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실성이 없는 소리 허황된 말씀 땅 한 평도 없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너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허황된 약속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말씀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 성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4 기도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아멘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내 결심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다 달려있어요.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고 작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237 나라 오천종족 보고 말하는 시대적 언약을 가세에 품게 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삼이 하나님이시다. 영계자 성도는 2014년 나의 장막틀을 실제적으로 넓혀가면서 237 치우섬리스로 멋지게 서가는 그러한 증거의 길을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 이는 너 좌우로 퍼지며 너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게 되면 이만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가 열방을 얻게 되며 열방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업들이 237 성교 현장의 빈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복음 생명력으로 충만한 현장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통해서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겠다. 237 현장 이런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그리스도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주도자로 연공동체가 사실적으로 수임받는 2024년 하나 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성자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인의 이펙트라고 하는데 성자효과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성공을 맛본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성공을 했는데 더 큰 성공의 가능성 이것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성자효과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 사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런데 성공하다가 부도가 났다 다시 성공해요.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성자효과입니다. 기도응답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은 또 기도응답을 더 크게 받아요. 또 받으면 더 크게 받아요. 더 크게 받아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계속 받아. 수입받는 사람은 계속 수입받아. 축구받는 사람은 계속 축구받아. 성자효과 영적으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딱 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만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2014년 영계전 성도는 영유욕 간의 성자효과를 체험하면서 산역과 생업의 장막터를 넓히는 시대적 정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CM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인 오유욕 감사합니다.